안녕하세요. 혹시 제 얘기 들으셨나요? 네네, 저 그 스타트업 산사암 대표 최윤서라고 해요. 저는 저희 회사 직원 20명과 함께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. 저 제 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제 고민 한번 들어보실래요? 벤처 창업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? 일단 제가 아는 준수씨는 비즈니스 모델 선정을 잘못해서 망해버렸대요. 그리고 그 지은씨 아시죠? 지은씨는 기업 경영 관리가 어려워서 결국 지금 도망다니고 있다나? 비즈니스 모델 설계는 이제 막 시작한 저희 같은 기업들한테 좀 막막한 부분이에요.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뛰어난 사업 아이템이나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도 자본금 마렴이 제일 어렵다는 거죠.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진입시키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해결방법 어디 없을까요? 저 좀 도와주실래요? 그럼 한번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어읬 저한테 한 줄기 빅 같은 조언을 해주신 분은 정말 처음이에요. 넥스트라운드 케디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. 아마 몰랐으면 저 진짜 계속 혼자 막막했을 것 같은데 오늘 도움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.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생기면 그때 찾아와도 되죠? 아참 이것도 인연인데 다음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